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지 모르로에서 나온 마그네틱 케이블 홀더 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장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옆구리 꽉꽉 찔러가지고 받아 냈습니다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써보자구요 여러분 혹시 천재는 방을 들게 쓴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못 들어봤을 거에요 왜냐면 제가 방금 지어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영상 찍는다고 저는 정리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순수한 모습 보여드리는 거에요 이거 보세요 약간 혼란스러운 느낌, 카오스 이건 춥다고 얘기했더니 주는 온풍기구요 이건 스무드큐 충전 중입니다 홈밤 조정하려고 이러한 지금 느낌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신지 모르로 마그네틱 케이블 홀더가 출정을 하면 이걸 뜯으면 바로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 보통 보면 이렇게 케이블이 아래쪽으로 저쪽 처지잖아요 이럴 때 힘들게 허리 숙여 가지고 찾아내 가지고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충전하고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 떨어지네 기가 막히네 이거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끈이 약간 좀 뽀동뽀동해서 그래 괜찮다 이거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떨어진단 말이에요 진짜 잘 버티네 여러분 이거, 양면 USB 케이블이거든요 이거 내가 리뷰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요 원래는 충전하고 놓으면, 놓으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죠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꺼내준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딱궁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를 여러분 우리 가끔 쌈 싸먹듯이 이렇게 여기다 쌈 싸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딱궁, 딱궁 닫아줍니다 아따 기감해 기계사네 좋아요 지금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케이블이 마치 저의 팔다리처럼 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동봉되는 튜브를 용액을 해가지고 한번 감싸주고서 여기다 집어놔주면 이렇게 막 놀지가 않겠죠 두꺼워지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요 부분 이렇게 말하자면 바닥에다 붙이는 건데 다킹 스테이션이라고 할까 뭘까요 여기 이제 3M 테이프가 있고 이제 뜯어줍니다 여러분 침대 마트에다 둬도 되고 이런 데다 둬도 되고 봐봐요 요런 식으로다가 붙었어 자 봤지? 여기서 숭선했다? 숭선 끝났어? 그럼 보통은 놈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대충 나도 얘가 항상 에 찰카악 아 찰카악 에 찰카악 그죠? 봐봐요 여기서 짐벌 충전하다가 어 짐벌 다 끝났어 여기에다가 탁 지금 요게 사각이고 얘도 사각이라서 요런 식으로 하면 안 붙을까 싶었는데 요게 꼭 사각이 딱 각도가 맞죠 이렇게 하면 더 튼튼하긴 한데요 그래도 약간 뭐 대각이나 해가지고 해도 워낙 요즘에 또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하죠 요게 좀 쎄가지고 요 각도가 크게 딱 안 맞아도 잘 붙긴 붙네 저야 이제 출장이 많으니까 이거 쓰기가 힘듭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방에다 요런 거 하나 해 놓으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예 이게 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침대 옆에 있는 테이블이나 혹은 여기 머리맡에 있는 요러한 베드 요런 데다 이렇게 붙여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놓는다 이거죠 해놓으라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자다가 자기 전에 숭전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그냥 가볍게 그냥 땡기라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땡기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꽂아가지고 놓고 충전하면 된다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충전 뽑고 여기서 바로 갖다 대면 정리가 깨끗하게 끝난다 말이에요 이런 게 없으면 항상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밤에 그 졸려 죽겠는데 주워가지고 충전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근데 여기 붙어 있으면 보지도 않고 바로 붙어가지고 그냥 바로 꼽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소소하면서도 꿀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봐줘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게다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가세요